EXDC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EXDC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콜옵듀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어렵더라구요 제가 어제 한번 해보고서 이게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시야도 진짜 좁잖아요 시야도 좁은데 가로사르 1cm라는 얘기들어 아니 그정돈 아니야 그정돈 아니야 관역 옆에 있는 그걸 못봐 원래 시야도 좁은데 이게 막 여기저기서 번쩍번쩍하고 어둡기도 하고 또 적군인지 아군인지 잘 모르겠고 오빠가 옆에서 계속 저기있잖아 저기있잖아 하는데 어디에 말하는지 모르겠어 진짜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야 김치전쟁나면 진짜 곧 잡을거야 아 큰애는 진짜 그러니까 멘붕이 진짜 멘붕 상태를 어저께 경험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며칠동안 계속 화장을 해서 그런지 얼굴에 갑자기 뾰루지가 나가지고 화장을 해서 그런지 제가 잘 안 씻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뾰루지가 나서 오늘 캠을 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씻잖아 오빠 보단 잘 씻지 오빠 보단 안 씻으면 인간이 아니야 어? 인간이 아닌거야? 당연하지 동물도 그거보단 잘 씻겠다 자 빨리 시작이나 해 자 캠페인 누르면 되지 네 눌러 자 예스 이제 이제 빨리 눌러야돼 그러니까 술을 안 먹어서 그렇다고요? 아 술을 안 먹어서 그런거야? 저희 최근에 별일이 없었네요 라이크 카멜님 안녕하세요 아 카멜님 안녕하세요 야 미리 눌러놓고 이거 하면서 말했으면 됐잖아 깜빡했어 이거 러딩시간이 이거 없으면 깜빡했어 이거 봐 니 무슨 괴변인가요? 술을 안 먹어서 뾰루지가 나다니 방향으로 뭐 식대들 보면은 술 안 먹는데 여드름 많이 나잖아 그 호르몬 때문에 나도 아직 그렇다고 얘기하고 어? 모바일에서 안 보인다고요? 다시 꺼 그 모바일 그 어플을 껐다 한번 켜보시는게 어떨까요? 지금 제가 모바일로 틀고 있는데 잘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뮤지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뾰루지 때문에 캠은 못 갔습니다 그러나 재밌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 카멜님 낙타 닮았다는 말을 들어서 아 낙타 닮으셨군요 아 진짜요? 우와 저 낙타 닮은 사람 좋아하는데 그렇습니다 낙타 귀엽잖아요 귀여워요 입모양이 입모양이 귀엽죠 미리미로 눌러놓지 로딩이 너무 오래 걸렸잖아 그러니까요 죄송하네요 수다 하나 떨고 있죠 로딩하는거 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백신도 막 맞춰주고 그렇습니다 임경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경님 오늘도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당당하게 걷는 당당하게 걸을 일이 없어요 제가 밖에 추워서 잘 안나오거든요 멜로디 좋습니다 움츠려서 걷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당당하게 걸을 수가 없어요 멜로디님 안녕하세요 멜로디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뮤지언님 어제 멀미 나셨군요 아 진짜요? 어 그 1인칭이라 그런가요? 이게 핸드폰으로 보시면 멀미가 좀 덜 나지 않을까요? 제가 저도 저도 원래 이런 게임 좀 멀미 나는데 뮤지언님 멀미 없네 너무 생각할게 많아 생각이 아니라 너무 멘붕이 심해서 멀미를 잊었네요 오늘은 어떨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 빨리 로딩이 빨리 되라 와 진짜 느리다 안된다 안돼 미리 눌러놓으라니까 느리네요 우리 수다 하나 떨고 있죠 뭐 요 워스업 티비치 티비치 요 워스업 요 하이 요 워스업 그나저나 아 그래요? 나중에 추천해주세요 멘붕 게임 일단 1타에서 좀 투롱 턴 그나저나 너무 춥지 않나요 요즘 다 외워야 되는 게임들도 있다고요? 아 멘붕 게임 아 다 외워야 되는 게임 우리 얼마전에 했던 아 워너 시리즈 아 워너 비 더 시리즈 그거 그런게임도 있대 그런게임도 있대 네 이제 한 40%정도 오면 돼요 45%정도 응 아 아 저희가 아까 재부팅하고 할거랬나 응 그럼 된건가? 눌러봐 어 갑자기 왜 갑자기 빠르게 냈지? 아까 50%정도 저기 밖에 안했는데 눌러봐 뭐든 눌러봐 오 데버렸다 오 데버렸다 갑자기 빨려졌어 네 네 오 웰컴 투 디트로이드 오 웰컴 투 디트로이드 네 트로이드 두 아나에 하프 하프 멜리 퍽퍽퍽 퍽퍽퍽 잠시만 아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올 만이네요 어 저희 저희 M이라고요 저희 좀 M입니다 특히 제가 좀 M입니다 M 저는 사실 둘 다 그렇습니다 저도 좀 둘 다기도 합니다 오빠는 완전 둘 다야 완전 둘 다야 그래 아니 완전 둘 다가 아니라 오빠는 좀 애써 좀 당하지 그런가? 괴롭히는거 좋아하잖아 오빠 나는 근데 둘 다 또 괴롭힌 당하는것도 좋아해? 좋아하지 나는 좀 막대해서겠어 어 아 맞아 오빠 그런거 좋아하지 학교 선배들이 오빠를 엄청 갈구는거 좋아했잖아 어 나는 누나들이 막 갈구 나는 동생들도 나를 막 갈구고 나도 막 갈구 스스로? 아 KBA가 무기 만드는 회사군요 스스로? S는 확실히 아니라고요? 아 누가요 제가요? 저는 S기도 합니다 저는 좀 갈구는거 좋아합니다 콜오프 합니다 콜오프 듀오리 야 그냥 따라가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 몸에 걸친거 되게 무겁겠다 야 그치? 응 무거워보이는데 엄청 무겁겠다 야 아 되게 척추냐 저거 미래전장이라 그런지 이거 메고 뭐지? 완전군장 이런건 그런건 안하는건가? 이게 완전군장인걸? 그런가? 요안에 다 있는걸? 요안에서 막 미래 무기들이 나오는거야? 광패도 나오고 그랬어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편하겠네 오히려 어 사실 몸에 아 쟤 왜 손가락질해 어? 뭐야 왜 손가락질하는거야 왜 문 닫았어 유즈? 유즈? 아 쟤 유즈 어어? 어 뭐야? 어 뭐야?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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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나를 스캔한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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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그런거 스캔하는 뭐지? 공황 아 엔딩 보셨군요 공황 저기처럼 하는건가 보구나 그렇습니다 저희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어 나도 나도 악수해줘 나도 악수해줘 블루님 블루님 이모티콘으로 리플 달하는 수군요 감사합니다 블루님이 이모티콘 좀 자주 쓰시는거 같애 저희는 이모티콘 어디 쓰는지 잘 몰라요 와 이거 뭐야? 어 뭐야 이게? 우와 미래 바이크다? 와 바퀴 없어 바퀴 없어 공중 트는건가? 포보인가 포보? 와 그냥 있으면 된다고요? 오오 아 TBC님 아 외국인분인줄 알았는데 한국분이셨군요 아 오오 한국말을 쓰시네 압싸 그죠? 압싸라고 하시네 제가 처음에 하이라고 하시길래 저는 외국사람인줄 알았어요 오오 오오 아 근데 왜 이렇게 소감이 느리신? 저희 우도바이들처럼 운전 못하는데 저는 우도바이들 딱 한 번 운전 해봤어요 와 완전 로봇이네 그죠? 아 지금 두르고 있는게 무기라기보다는 신체능력이 슈퍼맨처럼 만드는거에요 아아아아 그렇군요 무면의 운전입니다 오도바이운전 저기서 무기도 나오지 않던가요? 저기가 저희가 예전에 그 스키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거 타고 어디지? 가산동에서 가산동에서 홍대까지 그냥 그냥 갔어 처음 배우는데 그냥 교통체계도 모르는데 아까우고 원래 그러면 안되죠 큰일 나죠 잡혀가는건데 뭐 잡혀가는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뒤에다 저를 태우고 근데 뒤에다 저를 태우고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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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 아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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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나는 얘 따라가는건가? 어 잠깐만! 이렇게! 어 잠깐만! 지금 전쟁시인가? 지금 이렇게 슬쩍슬쩍 가는거 보니까? 스펙옵스 더 라인이요? 정확히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기회되면 한번 방송하겠습니다 어디가는건데? 이거 어딘데? 와! 비가 높다! 이거 한국이야? 아니야 건물을 보니 한국이 아닌데? 유럽 같은데? 아닌가? 야 아 한국아닌데? 아 한국.. 한국 분이신거 같군요 는을 쓰신거 보니까 어 그림자 무서워 잠깐만 어디갔어 이사람 어? 왜 나만 혼자 남겨놓고 어디갔어? 틀라쓰 쫓아가 아 저.. 언제 들어갔어? 언제 들어갔대? 퍼펙트 퍼펙트 아 프로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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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핏? 프로핏 무슨.. 무슨 단어지? 몰라 프랍시 프랍시 예언 뭐 가 아무도 없잖아 그냥 가 그냥 가 어? 뭐야 어떻게 가 아 처음.. 한국은 초반에만 가는데? 어 뭐야? 왜? 성광사 쓴거야? 아니 왜 저래? 왜 여기는 한국이 아니래 어! 아 진짜! 아 저.. 나와! 글로 나오라고! 내가 거기 다시 수류탄 던졌단 말이야 나와! 어.. 안 됐다 근데 가서 다시 못 찍나 어? 이거 수류탄이야 이거? 불발탄인가? 어 불발이야 불발탄가 다행이면 내가 모르고 앉는 거를 bah 뒤로 놓았잖아 헷 근데 불발이야 아 자기 팀 자기팀한테 던지면 불발이 되는 건가? 응 기자가 좀 PJ 어 시체 어 다 죽었어 너는...어떻게? 너는...어떻게? 테러 집단의 소위인 것 같아요? KVA? 아, 테러 집단 이름이 혹시 KVA인가? If the KVA, 이러는 거 보니까 KVA가 한 짓이라면 뭐 이런 건가? 모르겠다, 영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어? 올메이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왜 갑자기 공포게임이 됐어요 어! 빨리! 아, 내가 오픈하는 거야? 얘 안 온 것 같은데? 어, 대신 계시면 된다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갑자기 공포게임이 됐어! 어이C 뭐, 업스테일? 나, 나 먼저 올라오라고? 아, C 아, 무섭게 쉬네 아, 이런... 아, 앉아 소울메이트님 변태 아닌가요? 변태 어! 소... 소울메이트는 슈... 으... 슈... 빨리 와! 나 혼자 냅두지 말고 빨리 오라고! 무서워 죽겠네! 빨리 오라고! 어! 빨리 와! 빨리! 뭐... 피엔탈? 변태? 어, 피엔탈 오빠가? 아니, 피엔탈 좋아한다고 아, 오빠가... 중국말로 양아치가 뭐였지? 어? 샹훈훈 어. 샹훈훈 그죠? 에일리언 할 때 소리 엄청 지를 것 같죠? 그죠? 어! 샹훈훈 이지 오, 지나간다 오, 지나간다 미치다, 뭐 으아아아악! 아, 나만 떨어졌어! 오! 오! 어떡하지? 오오 빨리 총 주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오 미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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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잖아! 빨리 총 주우라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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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도 안 주웠어! 아! 망했다 야, 이건 아울라스트인데? 아, 나 혼자만 떨어졌어 아, 아울라스트 됐어 아울라스트 떨어질 때 이거 카메라 떨어지잖아 그렇게 떨어지잖아 그렇게 떨어지잖아 그래, 자기도 내려가지 아, 어떡해! 오오! 스테이 히든? 숨어서 기다리라고? 뭐래? 스테이 히든 응, 숨어 있으래 여기서? 근데 일단 저기 표시를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치 너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 아, 나 총이 없어 지금 오, 총 없는 성격 총... 총 없는 성격은 뭐야? 아! 총 없는 성격이 뭐야? 아! 어! 야, 암라스트 됐다, 갑자기 어, 어떡하지? 암라스트 됐다, 어떡하지? 기어가 어떡하지? 여기 숨어있자 오! 아! 걸린다! 뛰어, 뛰어라! 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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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몰라 I don't know! 걸렸다! 아, 등장 뛰어 뛰어! 오! 아! 오! 아, 계단 어디야? 아, 계단 어디야? 계단 어디야? 오, 저기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 죽겠다 너 야, 다 걸리고 다니고 있어 다 걸리고 다니고 있어 아, 계단 막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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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어떡해 부여뿌여는 근데 아마 제가 더 잘 알고 어, 가사 어렸을 때 부여뿌여받는데 이 친구가 hinepol Credit ars 그치 죽이고, 근접 공격해서 죽이고 총 먹으래 아, 그렇게 해야 돼요? 근접근길